우리 졸라클 알았네 이것도 찍을 거야 복비 언제야? 아 나 3월 16일 아 오래 나왔네 곧 저녁이네 아 뭔데? 난 치맥사 아 기적할 것 같은데 소고기 소고기 무대에서 안 나오냐? 뭘 샀던데 이거? 아 뭘까? 고기 지금 다 나갔어 벌써? 먹고 싶은 거 다 사와 많이 샀어? 12만 5천 원씩 샀어? 잘했어 잘했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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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게 먹어봐 볼래 맛있다 물이 된다 와 맛있고 맛있다 맥주 안전이 없네 맥주 안전이 없네 술에 밥, 같이 저 소주까지 왜 심각한데? 왜 심각하죠? 맛있어 고기가 또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? 근데 이게 다야? 네 마지막 삼겹살도 먹어볼까? 왜 안 물러? 한 줄만 먹어볼까? 그러잖아 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다니까 제목은 이렇게 하면 돼 고기의 미친 놈들 딱 킬로수도 중요하다 고기 2kg 먹자 2명에서 10kg 그런 사람 있어? 그런지 뜨거 나온 군인 활용구 그럼 누르긴 누른다고 제일 처음에 이제 호주 와규 갈비살 그 다음에 이제 치맛살 뭐 그 다음에 한우는 이제 꽃등심이랑 그 다음에 한우는 이제 꽃등심이랑 아 새우살 꽃등심 이랑 그 살치살 네 부위 정도 먹었고 그 다음에 더 사온게 이제 한우 갈비살 한우 갈비살이랑 한우 채끝 등심 두주 그렇게 먹었고 총 얼마씩 먹었죠? 처음에 소 1kg에 나중에 소 1kg 샀으니까 2kg? 소 2kg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? 총 20 24만원 24만원 1kg 3kg 60 40